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인정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다같이 한번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37 성교는 영원한 미션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날 예원 성교축제를 보셨죠? 이렇게 우리 랩몬트들부터 우리 교육자들의 일기까지 찬양하면서 또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눈물 이렇게 흘리셨고 많은 저도 눈물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성교에 우리가 올인하며 진협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성교하면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가슴이 막 벅차고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원의 여기 앉아계신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랩몬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어디 237과 5층 종족을 살리는 성교 속에서 우리를 확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교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당신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송 성교사님들 또 협력하시는 성교사님들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모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생명걸 그런 전도 현지 전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삼서미스의 축복을 누려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이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교의 파수권으로 망대로 불러주셨고 보내는 성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부기도의 축복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멈추지 않냐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와 성교는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보내심을 받고 온 이유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하리니 이를 이와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4장 43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단일 목사님의 그 가슴에 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땅크시고요 그죠? 넓게는 그 한 사람이 2, 3, 7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이고 성겨야 될 현장이고 찾아내야 되고 또 예수의 생명을 송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대교구 축제가 있었잖아요 새생명 장결자 축제에 있을 때 이렇게 캠프를 한 달 동안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캠프할 때 딱 잊혀지지 않는 분이 딱 떠올라요 딱 두 분이 떠오르는데 저랑 우리 전우사님이랑 이제 또 우리 권사님과 3인 1조가 돼서 현장에 나갔어요 사전투표하는 토요일날 그래서 이제 딱 나갔는데 주차를 파킹을 딱 하고 이제 사전투표 쪽에 가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현장 뭐 캠프 하자 그러다 가는데 파킹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 자기야 아 동사무소에 갔더니 투표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아 하나님 붙여진 영혼이구나 우리가 거기 갑니다 우리를 따라오시지요 이러면서 따라가면서 우리 이제 전우사님이 아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 저는 천족에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천족에 가를 동안에 계속 복음을 선포하자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천족에 다니고요 선행을 해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워놓고 좋은 데 갑니다 이게 자기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좋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 됐고요 이러시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거든요 친정아빠가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소천에서 꿈에 보였는데 아버지가 천족을 열심히 다니시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꿈에 딱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딱 좋은 옷을 입고 웃으시면서 밝은 길로 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 확신을 가졌대요 그 꿈을 꾸면서 확신이 뭐냐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말한 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됐거든요 어떤 정보든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거 열심히 믿고 착한 일을 하면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듣지를 않더라고요 너무 강박하고요 우리가 하려고 했더니 딱 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패스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 용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착한 일만 해야 된다는 이 선행에 잡혀있는 저 아주머니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고 가는 길에 캠플만 갔는데 이렇게 서 있는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시냐 우리 이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쪽 동네가 이단이 많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어머니도 믿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하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그 조금 옆에 가는 게 빌라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딱 의자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우리 권사님 얼마 재밌으면 보금에 열정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막 다니다가 할아버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저 저 안되겠어요 저분은 이런 거 왜 아니 저분 교회에 모시고 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앉아있니 할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 교회는 둘째 치더라도 저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모르니까 일단 보금을 전화하자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92세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 가고 예수님 안 믿는데 제사 지낸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사 열심히 잘 되는 거 봤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보금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조금 젊은 사람 우리 눈에는 조금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92세에 그 할아버지가 딱 그 빌라 앞에 의자를 딱 입고 앉아계시면서 영접까지 또박또박 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제가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지금의 이 시간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이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보금 안에 올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잖아요 딱 한 가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멸망시키는 거 지랑 같이 어디 가는 거 영원한 지옥 경벌에 영벌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되냐 축복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길 현장 속에서 증인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저기 태어났는데 티베스에서 태어나봐요 태어났는데 힌두기 성기는 걸 태어나봐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 볼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제일 살기가 좋은 이 나라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유일하신 복음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스테반의 환란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짓고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성교의 물결에 그 축복의 현장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땅끝 로마 복음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힘쓰고 예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셔서 그 성교의 전략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바꾸잖아요 이 현장 안에서 오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리포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절대 제자와 황금 오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빌리포 이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뭘 했냐 절대 제자 황금 오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16장 31절 32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속에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 그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요 죄의 싹신 사망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사단의 자녀로서 종로를 타고 사존명 팔자에 매여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늘 우리 안에서 불안과 염려와 처조와 그러한 걱정에 그러한 삶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가는 우리의 인생 이런 근본 문제에 하나님 따라서 죄와 사단에게 매여있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에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저주 재앙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부활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천국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심과 권세가 주어졌고 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재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에덴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그 정복하고 다스림의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고너들만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빌리포스 2장 9절의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예수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일에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고 영광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일에 능력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감의 조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도로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고 성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간표가 안 된 것 같았는데 2024년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주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권력전도 우리 오상훈 목사님을 통하여 또 전사님과 우리 권력전도 팀을 통하여서 전국방방곡곡에 다 다니시면서 뭐하고 있어요 사역하고 계세요 보금을 송포함으로 인하여 가족에 또 가문에 그렇게 안 되었던 권력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응답 말씀성취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전도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송도님들이 정말 신청을 많이 해주셔요 아셨죠 그래서 오상훈 목사님과 권력팀들이 더 바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전도자가 가는 이 현장 가운데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여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성기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성기는 자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역사하셨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간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 승리할 때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많은 사랑하는 송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새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임이 강간의 소통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내 심령밭에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주시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가시가 뽑혀져 나가게 하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거운 돌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주시옵시고 기경되지 않았던 그 길갓밭 사단이 와서 먹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나의 길갓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늦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상태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강구하며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주신 모든 직분의 현장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의 제자 산업인 루디아 이 산업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되어졌고 바울에게 있어서 또 빌리포 성도들에게 있어서 증직자로 산업인으로서 보금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황금 5장의 절대의 제자의 만남을 주님께서 준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산업인 송도님 속에서도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원양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교는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교는 누가 열어가시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그쵸? 갈수록 더욱더 마지막 전쟁과 기금과 지진과 기후변화와 여러가지 모든 문제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지만 지구 저편에서는 굶주림과 배고픔과 정말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용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다가올 미래 다가올 시대를 무너지지 않냐는 절대 망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미 찍어놨습니다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부모님들 내 눈에 우리 랩런트들이 양이 안 찰 거예요 그쵸? 내 눈에 양이 안 차 그러다 보면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좌절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셨죠? 저는 그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이 아들이 들에서 찍힘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어있는지를 알아 그런데 13년 후에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 그 야곱이 죽었다라는 그 아들의 거짓말 속에서 속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요셉이 꿈을 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더라 저와 여러분도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랩런트 하나님이 주시는 남은 자 남긴 자 남을 자 남는 자인 이 랩런트들을 가슴에 하나님 언약으로 담으시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며 믿음으로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미루면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교회 다닙니다 현장 나가면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소리 몇 사람 없는데 현장 안 가시나 보는데 다 들을 수 있죠 교회가 가면 뭔가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어 정말 이 루디아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의 비밀은 아직 못 깨달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의 제자인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절대의 제자 빌리포 현장에 이끌어가고 교회에 초석이 되고 세워질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참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장 갈 때 친구들 앞에 람런트들도 나 교회 다녀 여기에 속지 말고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냐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너 이 사실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우리 람런트들에게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한금 오장 이 한금 오장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준비하시는 현장이고 저와 여러분이 한금 오장의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 뒤에 수많은 가정과 가문과 학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의 그 지역이 되도록 내가 한금 오장의 영증인 루디아다 아메 그 축복의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옥 버려진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 버려진 현장 루디아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황금 오장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은 감옥 안에 제수들과 간수장의 만남입니다 이 현장은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요 버려진 현장입니다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현장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빌리포 이 성에 한 곳에 산업인이 있고 정말 거기에가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양지라면 빌리포 그 지역에 정말 죄인들이 있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그 현장에 정말 혐오가 일어나고 싫어하는 그 음지의 현장 이 현장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도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러 가다가요 바울이 만나지는 현장이요 기도하다가 사람 만나게 하셨고 기도하러 가다가 또 이 어둠의 현장도 가게 되어져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점치는 귀신들이 그 여정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치유하며 회복시켰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돌아오는 것은 바로 고통당하잖아요 고발당하고 옷찍겨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겨면 당하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배를 막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또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착고에 채워지는 이러한 게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안 몸은 피트소인과 됐겠죠 많은 배를 맞았으니까 어둡고 답답한 현장 이런 현장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우리가 어쩔 때는 이렇게 막 복음 선포하다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이러거나 우리 사랑하는 누구 성대님들이 안 일어나면 어머머머 어떻게 하니 막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그길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응답들을 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막 응답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데 갑자기 막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경제의 문제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면 당장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 원망했다가 문제 일어나면 남편 아내 자식 사람들 막 교회 막 원망했다가 그 다음에 결론은 누구냐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그게 우리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바꾸라고 말해요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이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신겨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게 딱 있어가지고 내 틀에 내 함정 내 올물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막 볶아 볶아요 안 볶아요 나를 볶고 나 자신을 볶고 막 이게 막 다 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현장을 통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이 현장 너 같은 죄인을 나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다 줬고 그죠 예수님이 오림밤을 치며 왼밤도 내밀고 곧옷을 주려면 속옷도 주라고 하셨고 다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써두고 내 생명까지 다 줬는데 우리는 그것은 아멘 해놓고 나에게 있어서는 그건 포용 안 해 수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수용하라고 하세요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있는 이 현장 속에 재수가 되어서 그죠 죽을지 말지도 모르는 이런 현장 속에 이 현장 안에서 전도자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이 현장 안에서 피투성이 돼서 있는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수들이 듣더라 이 감옥이라는 이 현장 닫혀져 있는 이 현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이 제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이 현장 소리는 들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기도가 복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제수들이 사형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내일 사형당할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알지 못하는 사람 무기수도 있고 장기수도 있고 사형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현장도 내가 사랑하는 현장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복음이 딱 손보되며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 저런 복음 메시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네 내가 가고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나에게 문제도 주고 시련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 이거에 하나님께서 생명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제수들 중에 그 들었던 사람들 중에 구원 얻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감옥에 있고 사방에 우여싸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메여있고 쇄구랑이 자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현장이 정말 답답하고 그 현장 안에서 정말 감옥과 같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뭉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전도자 바울과 신라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지게 있을 때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공과를 철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바울도 더 체험하게 되어지고 들었던 사람들 제수들도 더 하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 모든 문김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환경적으로 벗어나고픈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고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예전에 들었났던 거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가요를 잘 모르는데 중요한 단어들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말씀을 딱 하면서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우리 이름 있잖아요 그런데 뭐에서 벗어나고파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에 그 문제인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나고파 파파 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렇게 벗어나고 싶냐 너 그리스도 위에는 안 돼 너 너에게는 이 문제에 벗어나고 싶지 너 오직 그리스도 돼 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절대 죽고는 인정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신 예수를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다 저 사람의 죄인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고 저 사람은 지어서 들켰을 뿐이고 우리는 지었지만 안 들키고 법적으로 막 들어갈 그 현장 안에도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드러 패셔면서까지도 그 현장에 보내시는 이유는 그 현장 살리라고 그 영혼들 살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고 어려움도 옵니다 근데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머리털도 세세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 아니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단이 틈이 타요 사단은 그냥 오직 예수가 되어있는데 막 틈타거나 그러지 않아요 살짝의 틈이 있죠 살짝 내 생각에 막 이런 게 막 이런 것만 있어도 그 빚어껏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틈을 딱 들어와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만들어 가셔서 오직 예수가 항상 예수가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더 견고한 절대 망대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오직 사모직으로 축복을 드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복음은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사모직을 플러스에다가 뭘 붙잡고 나아갔냐 풍성함을 붙잡았어요 어떤 풍성함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의 풍성함 고린도우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고난이 넘치도록 뭐가 보이신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은요 사모직과 함께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빌리포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매맞고 갇힘이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더 깊이 있게 넓게 전달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정말 사형선고가 될 만큼 이미 죽었다 할 정도로 살 소망이 없을 만큼의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1장 9절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나나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생명을 살리고 부활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란노라 저가 여러분이 어려운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정말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계속해서 구해도 바라신 이 절대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또 가지고 있었냐 바울은 상모직과 함께 이 상을 바라봤다고 말해요 마태복 5장 12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받게 받으면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이라 사람을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해요 겉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을 선포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 그 전도자를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약의 여정을 가는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현장이다 내 가정도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뽑은 2, 3, 7 나라 그 현장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요 나에게 주시는 직장 나에게 주시는 학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랩네티드라 너에게 열어준 그 현장에서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라 너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라 그 계획이 매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2024년도에 내 장막터를 넓히는 아낌없이 희장을 넓게 펴서 그죠 우리를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을요 보금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기도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단임옥사님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전도자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걸 의심하고 나면 자꾸 사단이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해요 그러면 사탄아 이 더러운 사탄아 예수님 떠나가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 숨겨준 축복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고 가장 놓치지 말할 것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축복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한글자막 by 톡